예, 써니야. 우리 써니. 써니야. 우리 써니가 털갈이를 다 끝냈어요. 에휴, 써니. 팔도 얌전하네. 써니, 저 암컷한테 관심이 좀 있니? 우리 저쪽에는 말라가 뒷마당에 또 말라가 또 이쪽으로 왔네야. 우리 말라씨도, 말라야, 엄마 좀 보세요. 오랜만에 왔네. 뒷마당에 지키고 있다가, 응, 우리 말라가 얼굴이 지저분해서 세수를 시켰더니 뽀였네. 에휴, 이리와, 말라. 말라씨, 털갈이를 하고 나서 좀 나아졌어? 어? 말라야. 우리 말라. 아유, 귀여워네. 에휴, 아유, 귀여워. 아유, 이 나무들이. 나무들이 그냥. 울창해가지고 개들이. 호스키야. 호스키 어디 갔어? 이리 나와. 호스키야. 호스키. 야. 호스키 어디 갔지? 암컷이 안 나오네. 호스키야. 호스키. 뒤로 뭐 다시 갔나? 호스키. 호스키야 어디 갔어? 어. 거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. 어휴. 아유, 비료포 대 위에서 서있네요, 이놈이. 비료포 대 위에서 창고에 들어가서. 음. 비로포 대. 너도 씻어야 되겠네. 지저분해서. 비료포 대 위가 앉아있네. 창고에 비료포 대에 위에서 앉아서.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여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? 응? 응? 비료포 대에 앉아서. 아유 아이고 우리 우리 싸니 싸니씨 싸니야 이제 걔들 모욕 좀 시켜야 되겠어 오늘은 이제 기도하고 아까 옥수수 따서 삶아서 냉동실에 넣고 이제 기도하러 갈 때마다 옥수수를 따다가 삶아야 되요 아 아까 어제 저녁부터 옥수수 따오고 아침 기도에 가서 또 옥수수 따오고 저녁 기도 가면서 또 옥수수 따다가 거기서 이제 껍질 까서 껍질은 염소 주고 그리고 이제 또 알갱이 가져와서 삶아서 이제 비축하는 거에요 아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비축해서 알갱이 따서 이렇게 밥에도 섞어 먹고 여러가지 음식 할 때 써먹게 미리 아유 귀여워